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또 이밧대현 내륙 북부에서 지났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도 가끔 이렇게 일본 기상청의 발표를 보면 여기 보시면 한문으로 이와떼현 내륙 북부라고 적어놨죠 이렇게 내륙이라는 단어를 거의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일 때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이 전의 지진이 이 바로 전의 지진이 이 후카이도의 카미가와에서 5.4의 강진이었습니다 이 바로 전의 지진이 후카이도의 카미가와 5.4 강진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 후지산의 6월 17일 지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상 이렇게 내륙에서 특히 이와떼의 아워머리 바로 경계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아키타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륙이라는 단어를 가끔 보면 쓰는 쓰입니다 이와떼 아키타 아워머리 경계에서 났죠 따라서 이렇게 이와떼 아키타 아워머리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바로 전의 지진이 후카이도의 카미가와 현에서 났습니다 따라서 후카이도의 카미가와 현 그 다음에 지금 이 이와떼 아워머리 그 다음에 아키타의 경계에서의 지진 심각성을 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어를 내륙이라는 단어를 직접 기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일본 기상청이 뉴스 발표를 보기 때문에 내륙이라는 단어를 직접 이렇게 박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그 지진 심각했던 상황에서 내륙이라는 단어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도쿄에 지진이 났을 때요 따라서 이렇게 그 내륙 지진에 대해서 뭐 규모는 얼마 안 돼요 2.4 저는 지진 심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특히 재팬에서의 지진은 규모는 의미가 없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나기 전에 바로 4.5, 4.2, 4.2 다음에 그 9.2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내륙에서 지진이 났는데 지금 이 전해지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월 20일 날 가나가와현의 서부에서 3.4 그리고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2.8 그리고 미야코섬 근해에서 3.2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죠 이제 오키나와부터 저치고 올라오는 걸로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호카이도의 카미가와에서 5.4 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카미가와의 지진이 네모로 네모로 쿠시로 도카치 우라카와 시타카 이부리 오시마반도 아오머리 영향을 주고 있죠 이렇게 많은 곳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의 기상청에서도 이 다음 지진이 내륙지진이 났기 때문에 특히나 이 경계에서 이와떼현 아키타현 아오머리현 아오머리현 같은 경우 특히나 로카쇼무라 핵제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로카쇼무라 아오머리현 말그래도 보시면은 바로 옆에 이 아키타에서 지금 영향을 받았을 텐데요 이 아키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라인 이 라인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과거에 지진해일이 발생해서 대한민국 강원도를 지진해일이 쳐와서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지금 있었습니다 음 아키타 지진은 이게 그 1983년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아키타 여기요 아키타 오늘 지진이 난 곳은 지금 이와 때지만 바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아키타 여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키타는 1983년 5월 26일 11시 59분 27초에 이 진앙은 아키타현 로시로시 서부 80km 동해 해역입니다 규모가 그때 7.7 강진이었습니다 7.7이요 14km 였고요 피에치역은 아키타현 아키타시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이 아우머리현 무쭈시 우리 항상 무쭈시 아우머리현 지진이 나올 때 무쭈시 얘기 나왔었죠 아우머리 얘기하면서요 지진해일이 14m 정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지금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강원도에 역시 그 7m의 지진해일이 있었습니다 동해안을 동해안을 그 당시에 7.7이 여기를 쳤을 때 지금 내륙을 친게 아니라 아키타에서 해안을 쳤을 때 이쪽 라인이요 아 그때 그러니까 결국 동해안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친거죠 지진해일이 강원도를 치면서 7m의 대한민국에도 동해안에도 7m의 지진해일이 발생했고 이제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104명 사망자가 104명 부상자가 163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아키타에서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 한명 실종 한명 사망 두명 실종 부상 두명 아 그 당시에 이재민이 이 405명 한국에서도 그 그 1983년 5월 26일날 11시 59분 27초 이때 대한민국에서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일본만을 사실 좀 얘기를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지진 얘기는 가급적이면 사실 피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얼마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그때 포항이었죠 새벽에 포항에서 지진 두 번 났어서 제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진 하지만 말씀 안 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굳이 뭐 대한민국 지진을 자꾸 얘기하면은 걱정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대한민국 지진을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어쨌든 그 이 대한민국에도 팩트는 팩트는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정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참 이 운이 가장 안 좋은 경우라면 일본 지진이 있어서 일본의 이렇게 내륙에서 지금 이와떼한 내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륙이 써있죠 가기네들도 썼는데 이와떼한 내륙 북부 이렇게 내륙에서 지진이 나면서 지진이 뭐 뭐 9.1 동일본대 지진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정말 아 정말 좀 그 피해 규모는 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겠죠 내륙일 경우라면은 아무리 일본이 그 지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륙에서 이렇게 만약에 9.1 정도 나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피해는 동일본대 지진이라든지 기존에 무슨 뭐 한신 아와지 대지진 구만못 대지진 뭐 오사카 대지진 뭐 그런 대지진들 그런 정도 대지진들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뭐 대지진 많지 않습니까 이즈 오오시마 후쿠이 뭐 많죠 그러한 대지진들 하고는 아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아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겁니다 경제적인 뭐 타격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일본에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흐르긴 하는데 일본에 지진이 난다면 그 사실 수도권 지역보다는 차라리 아 외곽지역에서 나는게 더 좋다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편하게 편하진 않죠 마음은 아 지금 2021년도에 일본에서 지진 날 걸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저는 저의 개인적인 프라이빗 오피니언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피셜하게 어떠한 뭐 당연히 지진에 대해서는 뭐 컨포먼스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현재 지진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2021년도에 반드시 지진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데이터상 봤을 때 여기에는 어떤 저희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떠한 것도 일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정말입니다 그냥 팩트 팩트가 아니라 순수하게 데이터로 봤을 때 아 일본의 2021년도에 아무리 못해도 내륙 지진으로 저는 지금 내륙으로 해안간 얼마 전에 3월 5일날 3월 4일날 7.4 3월 5일날 새벽 1시 7.5 새벽 3시 저기 8.1 이 8.1이 어디서 났어요 해안에서 났죠 그러면서 지진해일을 경보했다가 다시 아무 문제 없어서 돌아가서 라고 했죠 그런 지진이 해안 지진이 아니라 물론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서 났지만 쓰나 저기 지진해일에 의해서 큰 피해가 있었지만 원전도 파괴가 되고요 이번에 지진은 저는 내륙 지진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일본 기상청에서도 그 기상 예보가 아닌 적었는지 하여튼 지금 하여튼 일본 기상청에서 적은 거거든요 기상청 관리 담당자가 저기 내륙이라고 적었지 않습니까 이와떼해안 내륙 북부 본인도 내륙을 걱정하는 거겠죠 내륙 지진에 대해서 왜냐면 그 전에 지진이 또 5.4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1도 포함 안하고 순수하게 2021년도에 내륙으로 해서 일본의 지진이 날 거다 규모는 8 이상이로 봅니다 동일본 대지진처럼 9.1일 수도 있고 작년 60년 체코 죄송합니다 칠레의 발디비아 대지진처럼 9.5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8 이상이라는 거죠 물론 8 이상의 지진은 솔로몬 제재에서 났었고 남태평양이 뭐 많이 납니다 뭐 3월 5일 날 뉴질랜드에서 났었고 하지만 재팬에서 내륙에서 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요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도쿄올림픽이 지금 이제 7월 23일이니까 오늘 6월 21일이 월요일입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겨우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럼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와서 한 달 남기고서 뭐 그 도쿄올림픽을 물론 지금 일본 내에서도 지금 막 그 반대 여론이 많아요 인도발 변이 받을 수 있는 델타 변이 이게 그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이 전파량이 64% 그 다음에 감염될 시에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2배 더 높습니다 지금 영국이 접종률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어요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최근 계속해 가지고 팬덤이 감염자가 만 명이 넘습니다 만 명이 넘어요 백신 감염 백신 접종한 사람은 국민의 10명 중에 8명 이상이에요 80%니까 80% 이상 근데 왜 하루에 만 명 이상씩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그때 봤었는데 만 천 그때 7명이었죠 왜 계속해 가지고 만 명이 넘는 만 천 명씩 왜 그럴까요 계속 돌파 감염이라고 봐야 됩니다 돌파 감염 그리고 이 델타 변이가 이 영국발 이 그 켄트발 변이인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64% 더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어쨌든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지금 감염이 다들 되고 있어요 영국에서 죄송합니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지금 러시아도 지금 백신을 러시아도 러시아 자체도 백신이 있어요 러시아는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영국과 러시아가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또 도시 봉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신을 이렇게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염 생량이 그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정도로 얘기를 할 때 하고요 지금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은 도쿄올림픽이 일어날 거기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7월 23일 그 다음에 이제 아 도쿄올림픽에 수많은 관련자들이 도쿄로 올 테고요 일본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퍼블릭뷰잉 거리응원 이 퍼블릭뷰잉 PV 거리응원을 허락을 지금 거의 하는 분위기죠 했죠 그 다음에 그 관중 안 된다고 했다가 G7 정상회의에서 뭐 힘을 받아가지고 스가이오시대 총리가 죄송합니다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관중 다시 들어보내겠다 올림픽에 관중이 없으면 흥행이 안 된다 5천명 아니면은 50% 이렇게 했다가 지금 어떻게 또 2만명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에서 지금 반대 그 데모도 많이 있죠 근데 그 결국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뭐 한달도 안 남았어요 한달 남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일본 내에도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은 뭡니까 도쿄올림픽에 온 수많은 선수단들이 다시 작은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다시 또 수많은 델타 델타 변이를 전 세계에 자기네 나라에 뿌릴 테니까 전 세계에서 와서 전 세계에 다시 또 집단 면역이 실패하는 경우가 올 것이다 그걸 염려한 거죠 근데 도쿄 자체 일본 자체도 지금 지금 백신 접종률이 몇 프로 안 돼요 일본이 백신 접종률 자체도 거기에다가 지금 델타 변이 인도발 변이가 와서 그 일본에서 거의 뭐 그 도쿄올림픽 그 장애일올림픽까지 진행이 되면서 9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면서 되면은 이게 패럴림픽까지 끝나고 나서 그 일본 인들만 놓고 보더라도 수많은 그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 이 델타 변이도 무증상 감염이 있어요 그쵸 저는 그래서 왜냐면은 어차피 그 팬덤이 그 팬덤이 그 팬덤이 변이 변종인데 역시 얘도 감사합니다 이 델타 변이도 분명히 그 이 무증상 증상이 없는 환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유증상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일본 국민들한테 퍼져 있을 퍼질 테고 이제 이제 그런 그 최악의 상황에서 흠 흠 이제 이 지진이 난 거예요 대지진이 그러면 만약에 이 수도권에서 났다 간또 뭐 도쿄 도쿄 23구라든지 다마시 뭐 이쪽 사이타마 가나가와현 가나가와현에서 지진이 났죠 어제 시조오카 아이치 이쪽 이틀 연속 지진이 나고 있죠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지진이 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그 이제 그 지진이 난 지역 도쿄라든지 사이타마 가나가와 이쪽에 그 야만하시 시조오카 후지산까지 폭발하면서 영향이 있을 거야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 지역의 인구 밀집 수도권이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8 이상의 내력 지진이 났을 때 그 아 피해는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 아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 이 지진을 피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지진보다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 방사능 오염 때문에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도 10년이 더 됐는데 이런 형국인데 만약에 간또이 사이타마 도쿄 가나가와 이쪽에서 대지진 8.2 이상 8.0 이상 나와서 이제 그 많은 피해가 발생되면은 뭐 당연히 도시가 쑥대밭이 됐으니까 뭐 정신이 없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후쿠시마 대지진 때처럼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쑥대밭이 되니까 이게 그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게 이제 그 질병이 또 창고를 하는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처럼 왜냐면은 어떻게 그거를 다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더더군단 내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쳐버리면은 그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할 거란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피해들을 뭐 갑자기 그냥 다 뭐 그 뭐 뭐 며칠 내에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며칠 내에 그걸 어떻게 그 그 대규모 대지진이 나가지고 뭐 그 도시가 쑥대밭이 돼서 도시기능을 마비했는데 수도권이 그걸 다 어떻게 갑자기 해결해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이질이라든지 그 전염병이 창고를 할 테고 괜찮습니까 그 수많은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보자고요 도쿄올림픽 이후로 이 델타 변이 저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오면서 백신 접종을 안 한 재편에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쫙 무증상 감염자까지 포함을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델타 변이 인도발 변이의 감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도쿄올림픽 이후에는 그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지진이 났어요 수도권에서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수습 자체가 안 되겠죠 우선은 지진에 대해서 피해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전염병이 창고를 할 테고 그러면서 그 팬데믹에 대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더욱 어떻게 그 지진 나가지고 대지진 나가지고 쑥대밭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어 어떤 뭐 거기다 대고서 대지진 나가지고 지금 막 다 쑥대밭이 됐는데 거기다 대고서 뭐 무슨 뭐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라고 떠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또 원전도 있을 텐데 원전도 같이 폭발하면서 폭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원전까지 같이 폭발하면서 뭐 그 원전 폭발을 해서 방사능은 유출될 테고 그러면서 이제 그 델타 변이기 때문에 또 그 굉장히 전파율도 빠르고 그 인도발이요 질병은 창궐 전염병은 창궐 했고 그 상태에서 마스크 쓰라고 사람들한테 떠들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지하에 깔려있는 사람들 구하는 것도 지금 벅탈 텐데 괜찮습니까 지하에 깔려있는 사람들 구하는 데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몇 개월은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동일본 내 지진은 그래도 그나마 바다에서 났어요 바다에서 쓰나미 저기 지진 해일이 온거지 하지만 이거는 내륙으로 치잖아요 그냥 내륙이 더군다나 수도권 도쿄 뭐 사이타마 가나와 이쪽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두 손 두 번 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구할 뭐 그런 여력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 왜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변이 바이러스가 쫙 퍼져 가지고 지금 대면도 못하는 그런 비상사태 같이 그 거리두기 뭐 1미터 2미터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사망자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났는데 지진이 그걸 어떻게 거기 또 마스크 잡을 때 어렵다고 봐요 구출작전도 지하에 깔린 사람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피해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일본이 건물을 지을 때 지진 설계를 잘 하고 뭐 하더라도 어려운 겁니다 그 어느 지역에 일본의 어느 지역 거기 어디였죠 오사카 쪽이었나요? 그때 그 빌딩 하나 큰 빌딩 하나 그때 그 일본의 건물 지진 설계 기준에 맞추지 않고 그 그냥 이렇게 뭐 지어 가지고 뭐 시끄럽고 그랬잖아요 일본 역시도 100% 우리가 100% 개런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일본의 지진도 건물도 그 지진 기준에 따라서 다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다 잘 지어진 건물들이 아닌 건물도 분명히 많단 말입니다 일본이라고 그래서 다 도시가 건물들이 다 100% 퍼펙트하게 그 지진 설계 기준에 따라서 딱 안정하게 지어진 모든 건물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따라서 피해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얘기인거죠 저는 그래서 그 2021년에 지금 일본에 이제 8.0 이상의 지진이 날 거다 내륙에 해안가는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지진을 보세요 해안가 지진 별로 없어요 저 계속 보지 않습니까 맨날 최근 지진 그 어제 어제죠 어제 그제 그제 후쿠시마 두 번 났을 때 후쿠시마 앞바다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내륙에서 났잖아요 이제는 내륙에서 납니다 다른 지진도 내륙지진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다 최근 일본의 지진에 한 60-70%는 내륙이에요 지금 지금 후지고고 후지 5대 호수의 지진도 내륙지진이었습니다 6월 17일 후지산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6월 17일 이틀 전에 3일 전에 내륙이었어요 지금 오늘 6월 21일 이와떼현 그 어디죠 저기 그 이 지진도 이것도 내륙입니다 이와떼현 내륙 북부에요 자기네들이 지금 써놨잖아요 내륙이라고 보통 안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좀 심각성을 자기네들도 느끼는 거죠 일본의 기상청에서도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은 어 제가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는 그 뭐였냐면은 이제 그 아 2021년에 분명히 지진 납니다 강진은 대지진은 근데 그 대지진이 저는 제가 희망을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수도권에서 나와서 이게 도쿄의 수도 직화 지진 이렇게 직화 지진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도권에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 인구밀도가 좀 적으면서 그 다른 지역과 활성 단층으로 물론 일본 전역에 활성 단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중앙구조선 단층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 그래도 하지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호카이도 근데 어떤 지진학자분은 호카이도의 대지진이 나면서 같이 폭발적으로 다 다 지진 나서 뭐 일본 열도가 침몰할 것이다 2021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그분 생각이고요 호카이도의 대지진이 난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일본의 그 혼슈섬에 또 대지진이 난다는 어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개런치는 없어요 호카이도 대지진으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 이 혼슈섬은 보십시오 크기를 보세요 굉장히 크죠 일본이 생각 밖으로 굉장히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영국보다 더 커요 저는 그래서 이 혼슈섬보다는 이 호카이도 섬에서 지진이 나는 걸 바랍니다 호카이도에서 어제 호카이도에서 지진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 카미가와 5.4 강진 호카이도의 네모로든 구시로든 뭐 우라카와 히타카든 이불이든 소라시든 루모이든 오시마 반도든 어디든 호카이도에서 나서 호카이도에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면 아니면 아 아 아 죄송한 얘기지만 큐슈 큐슈 큐슈에서 났으면 좋겠어요 그 그 호카이도에서 나던지 아니면 큐슈에서 나던지 물론 큐슈의 지진이 이 구하모토를 따라서 활성 단층이 오이타 에이메 짝 와카야마 아이치 도쿄 연결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드시 큐슈의 대지진이 그 시코쿠섬이라든지 혼슈섬으로 바로 반드시 100%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후쿠오카의 7점 때 강진 났을 때 어땠습니까 후쿠오카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큐슈의 강진은 구마모토 대지진 어땠어요 2016년도에 구마모토 대지진도 그냥 구마모토에서 끝난 거지 다른 그 시코쿠섬의 에이메현이라든지 주고쿠섬 혼슈섬이라든지 호카이도섬으로 영향을 안 줬단 말입니다 시코쿠섬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고찌현 도쿠시마현 밑에 난카이트라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지진이 날려면 대지진이 날려면 호카이도 아니면 큐슈 이 두 군데에서 대지진이 나는 게 낫다는 거죠 인구 밀도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만약에 도쿄 사이타마 가나가와현 이쪽에서 지진이 8점대 이상이 내륙으로 나게 되면 정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큐슈 큐슈 아니면 호카이도 차라리 여기서 났으면 좋겠다 이왕 난다면 난다면 이라는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나면은 당연히 어디서도 안 나와야 되죠 안 나와야 되죠 당연히 큐슈 와 호카이도 중에서 한 군데 양쪽도 괜찮고요 하지만 혼슈 섬에서든지 시코쿠 섬에서는 안 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혼슈 섬이나 시코쿠 섬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간또 지역 사이타마 도쿄 가나가와현 쪽을 제외하고 큐슈 이라든지 호카이도에서 났으면 좋겠다는 게 일본을 위해서도 낫다 그거죠 아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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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